자 지금 우리 연예인협회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제주 연예인의 날입니다. 자 여러분들 지금 나오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시죠? 네 여러분들 TV에서 많이 보냈을 겁니다. TV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왔던 분인데 모르시겠어요? 사건 25시 경찰청 사람들의 분여자 감각놈으로 다수의 신호였던 그런 분입니다. 그게 아니라고요? 자 연예인협회 상생님 부회장이십니다. 자 우리 손재익님을 다시 한 번 큰 박수로 말려면 고맙겠습니다. 김혜미양 모셔서 꽃밭에서 한 번 들어볼까요? 네 잔잔한 음악입니다. 잔잔한 노래 꽃밭에서 청해 듣겠습니다. 김혜미! 반갑습니다 여러분. 김혜미입니다. 기억해 주세요. 김혜미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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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빛은 어디에서 났을까 아름다운 꽃이야 꽃이야 이렇게 좋은 밤을 이렇게 만나면 그리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름다운 꽃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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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운 꽃이야 아름다운 꽃이야 아름다운 꽃이야 이렇게 좋은 밤을 이렇게 안 어울 Celine 그 길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길이 오신걸 겨울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손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